자, 이것이 11월 9일 월요일날 화이자에서 홈페이지에 mRNA 백신 3상 임상시험 중간 무석 발표라고 해서 나왔던 것이고 보도자료고 백신 회사의 일방적인 발표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나와있지는 않았지만 주요 핵심 발표 내용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 의문점 또는 앞으로 접종할 때의 한계 닥칠 허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임시 중간 분석이지만 mRNA 백신이 90%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11월 셋째 주에 긴급 사용 허가를 미국 식약처에 요청하겠다. EU의 Emergency Use Authorization을 요청하겠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발표를 보면 원래 독일 바이오엔텍에서 개발하던 mRNA 백신을 화이자가 아마 투자를 하면서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상 임상시험에서는 코로나19에 걸렸던 적이 없는 나이부한 환자라기보다 성인, 고령자 다 포함입니다. 소화는 빠져있어요. 그래서 4만 3,538명이 일단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신하고 위약을 1대1로 매치를 하고 두 번 접종 끝난 사람은 거의 3만 9천여 명으로 4만 명이 채 못됩니다. 그래서 대개 여기서 지금 9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물론 위약과 백신이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으니까 백신군이 2만 1,700명 정도, 위약군이 2만 1,700명 정도 되겠죠. 양군에서 각각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와 있는지는 보도자료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두 번째 접종 후에 일주일 뒤에는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일주일 이후에 감염된 코로나19 감염을 PCR로 확인돼서 그 확진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많아서 상당히 어렵지만 이 백신 임상시험하기에는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백신 효과를 평가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임상시험을 하는 연구자와 환자는 각각 본인이 어떤 백신인지 위약인지를 모릅니다. 접종하는 사람도 접종받는 사람도 모르는데 제3회 독립적인 자료 모니터링 의원회 DMC라고 데이터 모니터링 커미티 또 때에 따라서는 DSMB 데이터 세이프티 모니터링 보드 자료 안전성 심의위원회 모니터 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사람이 백신 맞고 어떤 사람이 위약을 맞은지 알고 여기서 자료를 원래 96명째에 확진자가 나오면 백신 효과나 안전성을 평가하기로 계획이 사전에 마일스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코로나19 감염 위방 효과는 90% 이상 효과적이다. 정확히 백신 접종자 몇 명 중에 몇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위약 접종자 몇 명 중에 몇 명이 확진자가 나왔는지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냥 대강 94명 중에서 아마도 적어도 85명은 위약군에서 나오고 9명은 아마 백신 접종군에서 나오면 적어도 90% 이상이 되지 않느냐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건 대강 추산입니다. 백신 접종자에서 4명 확진자가 나오고 위약군에서 90명이 나오면 예방 효과가 95% 정도 되더라고요. 약 90% 이상이라고 지금 표현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보통 60 내지 70% 정도 예방 효과 나오면 다행이겠다. 미국 식약처에서는 50% 이상 예방 효과가 나오면 허가하겠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건데 90% 이상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물론 이것이 지금 3상 임상시험에 돌입해서 접종 후에 지금 두 달이 안 된 채 두 달이 안 된 시점에서의 예방 효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3개월, 6개월, 1년 쭉 장기 출시를 하면 예방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신 접종 직후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참여자 중 43%가 다양한 배경이다. 인종이나 민족.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에 백인, 흑인, 히스패닉 다양한 인종이 있다. 그리고 성인하고 고령자가 포함되어 있다. 소화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 임상시험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나오면 그다음에 소화에서도 임상을 이어서 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중대한 이상 반응은 없었다.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거죠. 앞으로 없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이고 이 백신이 인종, 민족마다 또 효과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에 인종과 민족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화이자 백신 임상에 참여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로서는 궁금하죠. 과연 우리나라 사람에서도 효과적일까? 큰 차이는 없겠지만 역시 유전적인 요인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겠죠. 11월 3제 주가 되면 10월 달에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 허가의 요건으로 백신 접종을 마치고 두 번 접종이든 한 번 접종이든 마지막 접종을 마치고 2개월이 된 시점에서 참여자의 50% 이상이 지나서 자료가 확보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안전성에 대한 심의를 해서 긴급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이자 MRN의 백신이 다음 주 정도 되면 전체 임상 참여자의 반 이상이 마지막 접종 이후 2개월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긴급 사용 허가 요건에 충족한다고 보고 지금 다음 주에 긴급 사용 허가 신청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 사용 허가를 신청하면 최우선으로 미국 FDA에서 심의를 하고 에브정과 전문가를 또 심의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첫 코로나19 임상 시험 결과에 따른 긴급 사용 허가이기 때문에 가급적 11월 대체 주 아니면 12월 첫째 주 초에 긴급 사용 허가를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효과가 있다고 보면 하겠죠. 지금 다들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11월 3일 대선 이전에 발표를 안 했냐고 힐책을 할 정도로 화이자한테 이게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어쨌든 지금 3상 임상 시험 코로나19 야외 시험에서 효과를 처음으로 확인한 첫 백신이기 때문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죠. 일단 화이자는 164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시점에서 최종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환자 발생 속도 보면 12월 중에는 최종 분석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안전성과 효능 자료는 2차 접종 마치고 2년까지 계속 모니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효과가 90% 이상이고 아직까지 중증 이상 반응이 없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또 의문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화이자 MRNA 백신 3상 중간 분석의 의미가 있고 또 과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상 임상 시험의 중간 분석이지만 최초의 희망적인 결과다. 우리가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먹구름하고 폭우 쏟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폭우가 멈추면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는 햇빛이 보이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안전성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또 좌초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결과를 주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안도를 하는 것이죠. 자 과제는 무엇이냐 지금 여기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증상이 있고 PCR로 확진된 코로나 확진자를 예방하는 효과만 본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백신이 중증 코로나 환자도 예방할 수 있느냐 입원이라든지 사망까지 예방 효과는 얼마나 되느냐 앞으로 조사가 되어야 되겠죠. 퀘스천마크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지금 무증상 경증에서도 전파력이 있는데 이 무증상 경증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전파력도 차단하겠느냐 전염력도 그것도 우리가 궁금한 거고 이게 전파력이 차단이 돼야 지금 유행을 종식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심이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백신의 방어 효과가 지금 90%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불과 접종하고 2개월 이내에 단기 방어 효과하고 숫자도 적습니다. 그래서 과연 3개월, 6개월, 1년, 2년 장기적으로 방어 면역이 지속될 거냐 이게 항체가 떨어지면 방어 효과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또 접종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문이 남는 것이고 또 다양한 연령군에서 방어 효과 특히 고령차 층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냐 현재까지 MRN 백신이 1상, 2상 결과를 보면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고령자에서도 항체가 잘 생기는 것으로 돼 있어서 방어 효과가 기대가 되지만 이건 항체 조사 결과고 중앙체 조사 결과고 실제 필드에서 고령자에서 감염을 예방하느냐 그거에 대한 자료가 우리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안전성 장기간 또 대규모 지금 4만 3천여 명 4만 4천 명 못 미치는 수에서 중증 이상 반응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백만 명 천만 명 수억 명이 맞게 되면 중증 이상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우려 또 민크 농장에서 덴마크에서 사스코비2 바이러스 변이가 와서 중앙체에 대한 결합력이 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변이 된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은 어떨 것인지 지금 이 mRNA 백신이나 대부분의 백신이 중국 우한에서 초기에 유행했던 바이러스의 염기 소열을 가지고 만든 백신이기 때문에 변이가 많이 되면 방어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또 의문이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나와서 허가가 된다면 시판이 된다면 문제는 미국은 이미 수십조 원을 들여서 개발도 지원하고 선구매 협상을 해서 수억 도주를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이 화이자뿐만 아니라 모더나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그래서 이제 확보를 한 상황인데 문제는 이 화이자 mRNA 백신 또 모더나 mRNA 백신 초저온 냉동고 특히 화이자는 마이너스 70도 냉동고에 보관을 해야 되고 유통체계를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에서는 미국하고 독일에서 백신을 생산해서 미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독감 백신 접종하듯이 동네 의원에서 맞을 수는 없을 것이고 이 백신을 생산해서 드라이아이스 드라이아이스에 마이너스 70도 80도로 꽁꽁 얼려가지고 각 지역의 대규모 접종 장소에 사람들이 오게 해서 그러니까 큰 병원이나 큰 접종 장소 장소를 정해서 거기다 보관해놓고서 사람들이 와서 접종받는 집 근처 보건소나 집 근처 의원에 가서 맞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초저온 유통체계를 수립해서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하고 우리나라가 만약 이걸 구입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드라이아이스에 넣어서 항공기로 인천공항을 통해서 서울에 한두 군데에다가 대규모 접종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로 사람이 와서 맞아야 되는 상당히 로지스틱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아직 확보가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많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화이자의 계획으로는 올해 말까지 5천만 도수를 생산 공급하고 내년에는 13억 도수를 생산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대량 생산, 대량 보관 유통, 대규모 접종이라고 하는 결국 이 코로나19의 접종을 전국민 대상으로 접종을 하려면 대량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는 보관 유통이 돼야 되고 네 번째는 대규모 접종 이것이 다 스무스하게 안전하게 가는 커다란 작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sabia 하얀 작전의 접종을 하시니 대규모 접종을 하시니 손이 위ump 여기 음adores 구독 이거는